방크 아시아 피이스메이커와 함께한 2006 독도 탐방사진방크는 1999년 외국에 대해 국가 홍보와 교류를 통한 사이버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위해 1999년 박기태 단장에 의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비정부 민간단체이다. 잘못된 국가정보에 대한 알림과 함께 교정권고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지심체요절 홍보와 일본의 방위백서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중 동해와 독도의 국제 표기를 수정하려는 활동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방크의 박기태 단장과 외국인 기자 방크의 홈페이지에서는 방크를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바르게 알리고 외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친구 맺기를 주선하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999년 박기태 단장이 개설한 외국 친구와의 이메일 펜팔 사이트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대한 자료가 왜곡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특히 영어로 된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고쳐달라거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대하는 고구려 바로 알리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일반 대중에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방크가 활동하는 방식은 보통 방크가 그의 주장을 담은 이메일을 영어로 써서 공개하고 방크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영작은 할 줄 모르는 네티즌들이 이를 방크가 지정하는 사이트로 보내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방크의 지적으로 수정된 자료의 예로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월드팩트북의 대한민국을 지난 천년간 독립국가였다고 설명하던 것을 2007년에 수천년에 달하는 오랜 독립 역사를 지닌 한국으로 수정했다고 방크 측에서 발표한 것이 있다. 방크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총 30개가 넘는 글로벌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방크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방크 글로벌 청원은 4억 명이 가입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를 대상으로 우길전 범기, 일본 교과서 왜곡 등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을 국제사회에 알려 세계인들과 함께 보니 역사 왜곡을 막는 외교활동이다. 방크의 설명에 따르면 글로벌 청원은 해외의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활동을 넘어 아시아인들을 하나로 모아 서양의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구촌 문제를 한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는 국제 외교활동이다. 세계 청원 사이트를 통한다면 해외 유명 방송과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전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알려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또한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포탈 사이트에 해당 관련 청원 주제를 검색하면 빠르게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어 전세계인들에게 관련 문제를 홍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어와 영어로 등재한 글로벌 청원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간혹 프랑스어 베트남어로 된 청원도 볼 수 있다. 글로벌 청원과 함께 방크는 또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의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방크는 2020년 12월 현재까지 30여 종의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방크에 따르면 과거에는 국제사회의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외교관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sns에서 의지와 영향력이 있는 한 명이 천명이 외교관을 능가할 수 있는 디지털 외교관 시대가 왔다고 한다. 방크가 제작한 디지털 포스터를 통한다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세계인들에게 한국인의 입장을 알릴 수 있다고 방크는 주장하며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에 해당 관련 주제를 이미지 검색하면 빠르게 검색 결과에 노출되어 전세계인들에게 관련 문제를 홍보할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방크 글로벌 포스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은 방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외국인들과 친구 맺기를 주선한다는 소개와는 달리 방크는 가끔 디스카운트 재팬과 같은 공격적인 표현으로 다른 나라의 감정을 자극한다. 특히 일본에서 방크는 반일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상에서 한국이 반일 운동을 벌인 흔적이 있으면 방크가 주도한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2005년 8월 18일 구글 어스의 동해 표기가 시 오브 재팬에서 이스트시 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방크의 로비 때문이라고 여긴 일본의 네티즌들이 방크의 웹사이트를 공격했다. 그러나 동해의 표기를 바꾸자는 것은 구글 한국 뉴스그룹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abut.com 위 지리학자 매트 로젠버그는 2002년 동해의 이름의 이스트시를 변기하면서 폭탄처럼 들어오는 메일 때문에 변경한 것이며 그들의 주장에 동의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월드 아틀라스라는 해외 유명 출판사와 많은 외국 방송 출판사들은 방크의 동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려문을 홈페이지에 발표했으며 서한을 보내주었다.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이자 한인 동포들 또한 방크와 함께 동해 표기에 동참하고 있다. 동해 표기가 활동이 한국인의 민족주의 가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정당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가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명시하도록 동해 변기 법안을 채택했고 이를 통해 버지니아주 유명 미국 교과서 세계 지도회사는 이후 동해가 변기된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미국 뉴욕주 교육국이 뉴욕 전역의 모든 공립학교 학군에 동해 일본의 교육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는 가을학기부터 동해와 일본의 명칭을 함께 사용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지도에서 2000년대에 3% 되었던 동해 표기가 40%로 증가된 것이 이를 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 12월 바다이름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에서 기존 일본의 동해 등 지명표기가 아닌 숫자로 교체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일본 언론은 방크 활동에 매우 부정적이며 심지어 국제사회의 방크 활동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민간단체인 방크 대표는 한국 정부가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국가 공무원이며 방크는 한국 정부로부터 1년 예산으로 200억을 지원받으며 방크 연구원은 100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일본 최대 포탈 메인에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다. 방크는 비정부단체이며 방크 연구원은 5명에 불과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